안녕하세요 앞에 나오면 또 했던 말 또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폰에다가 잠깐 몇 개 더 적었어요 우선 저는 169기 입소한 대길각입니다 입소한 동기는 저는 대장암 사기입니다 대장암 사기면 거의 말기에 가깝죠 그래서 전이 된 곳은 간 그래서 양쪽 간에 모두 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말기 사기라고 호칭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수술은 안 했어요 수술은 안 하고 항암만 6개월 했어요 모두 12차 항암 6개월 했고요 백투에덴에 올 수 있게 된 계기는 저는 대전 도마동 교회 SDA에 다녔었고요 10년간 다녔었고 대전 36초에서 중국어 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다녔다 함께 같이 다녔던 우리 하드코 장로님께서 제 병을 알고 저에게 이 백투에덴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백투에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드코 장로님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6개월 동안 12차 항암하다 보니까 제가 손발이 모두 저리고 마비되고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우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요 팔도 힘이 없고 팔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발걸음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다리 자체를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고 그리고 발 밑에는 동그란 공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을 항상 까치발리 들어야 돼요 그냥 서 있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올 때는 여기 입소할 때는 우리 하드코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시누 아가씨 왼쪽 오른쪽은 사랑하는 남편 저를 양쪽으로 부축해서 백투에덴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항암하면서 CT를 찍고 뭐 뭐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약간 줄어들어서 삼성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는데 5월 19일날로 잡았었고요 저는 5월 16일날 백투에덴에 왔어요 그래서 수술은 면하게 됐고 여기에서 시작을 했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 와 매일매일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5월 6월 매일매일 혼자서 사랑사 입구 쪽으로 혼자서 어떻게 있으면 띵통띵띵띵띵하면서 혼자서 걸어가고 걸어오고 그런 시간을 보냈고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계속 넘어졌고요 발에 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내려오면 넘어져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기워서 갔어요 기워가고 그래서 화장실 밤에는 거의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많이 깼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다음에 5월 16일날 입소했었고 5월 17일부터 디톡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톡스를 5월 17일부터 해서 9월 1일까지 108일동안 디톡스를 했어요 그래서 108일동안 디톡스만 먹고 다른 거는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108일동안 어떻게 견뎌냈냐면 6개월 동안 항암하다 보니까 내 몸에 독서가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걷지 못하고 팔이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나는 이 몸속에 독서를 많이 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굳게 가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박사님 말씀을 매일매일 잘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몸을 꼭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믿음을 갖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박사님 강의를 열심히 경청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이 절제 디톡스를 하다 보면 절제를 할 수 있어 음식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디톡스를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게 머리에 딱 박혀져 있어요 다른 걸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제로야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음식 맛 자체를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래서 디톡스를 하면서 항상 맛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행복했어요 그래서 디톡스 할 때마다 식이 그래도 제 입에는 맞았어요 다른 분들은 먹기가 좀 이상하다 싫다 그런 표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108일 동안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월 1일까지 한 후에 108일 되니까 저는 사실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바쁘신 우리 봉팀장님께서도 이제 먹어야 된다고 보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집에 대전에 있는 남편도 계속 전화해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또 계속 재촉하시고 그래서 제가 9월 2일부터 밥을 보식을 시작해서 9월 14일까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 보니까 또 저는 디톡스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때도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제 몸이 좀 약간 거기 담이 왔어요 담이 오다 보니까 옆구리가 아프고 몸을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 보니까 좀 이상한 느낌 그래서 아 나 디톡 다시 하겠다 디톡 하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또 디톡스 했어요 그래서 9월에는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디톡스하고 밥을 먹고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밥을 먹고 그래서 10월부터는 제가 백퇴드에 있는 마지막의 사주가 남아서 그래서 제가 10월에는 병행해서 먹어야겠다 해서 10월에는 제가 5일 디톡스하고 이틀 밥 먹고 그렇게 계획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디톡스 먹는 게 더 저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월에는 오늘까지 모두 9일간 밥을 먹고 9일간 밥을 먹었고 나머지는 다 디톡스 했어요 그러니까 디톡스 하고 나서 허리 아프고 담 걸리고 하는 것이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10일 아파서 10일 후로부터는 몸이 가볍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디톡스가 그 하느님께서 저한테 그걸 아마 능력을 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디톡스 10월 달이 디톡스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설악산을 제가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우선 비령폭포에서 토항성폭포까지 모두 다섯 번 다녀왔어요 비령폭포에서 토항성폭포까지 그리고 비선대에서 금강굴까지 모두 세 번 다녀왔고요 비선대 쪽 지나 올라가면 오른쪽은 금강굴이고 왼쪽은 대청봉이에요 그리고 흔들 바위에서 또 올라가면 울산 바위가 있어요 거기는 또 세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대청봉을 제가 도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절대 안 된대요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셔서 그래서 대청봉은 안 된다고 그래서 대청봉으로 가는 길에 대피소가 있어요 그래서 대피소까지 시간 맞추어서 대피소까지만 다녀왔어요 그래서 대피소에서 아마 절반 더 가면 아마 대청봉이 될 텐데 다음에 기회에 있을 때 남편과 함께 도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백토에덴에서 백토에덴 힐링센터에서 모두 24준 6개월 있었잖아요 날짜는 모두 166일간입니다 그래서 144일 동안 디톡스 했고 22일 동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소할 때 입소할 때 체중은 59.9kg 했어요 60kg죠? 59.9kg고 그럼 지금 퇴사할 때 어제 검사 결과는 어제 체중이 39.6kg 그래서 전체적으로 20.3kg 빠진 거예요 디톡스의 위력이 무척 커요 하지만 저는 무척 행복하고 건강해요 그러면 입소할 때 제 체지방 체지방이 20.6kg였고 퇴소할 때 오늘 체지방량은 6.2kg예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체지방량이 빠진 게 14.4kg입니다 체지방 빠진 게 그러면 입소할 때 제 근육량은 35.9kg였고 퇴소할 때 근육량은 31kg 그러니까 근육량도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근육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근육량이 안 빠진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근육량은 4.9kg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몸이 지금 제가 디톡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간이 중간에 8월에 8월 7일 날 삼성병원에 가서 중간 점검을 했어요 CT 찍고 왔어요 그래서 CT 찍은 결과도 아주 우호적이고 좋았어요 전이 간에 전이 된 감사합니다 간에 전이 된 암세포들이 다 작아지고요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전이 된 간 양쪽 간이 다 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희미하게 보이고 그리고 원발점 대장암에는 그 암은 크지도 않고 작아지도 않아서 원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제가 글을 쓸 수도 없었거든요 손이 저리고 떨리고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석자 쓰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앞부분 다 제 병명 써라고 할 때도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써지고 글씨가 삐뚤삐뚤 쓰지니까 사실은 마음적으로 많이 창피하고 했어요 글씨를 똑바로 이쁘게 써야 되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해지는데 7월 25일부터 제가 펜을 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 수 있기 전까지는 항상 제일 뒤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쓸 수 없고 그리고 앞에 앉기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25일부터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됐고 글을 쓰고 우리 박사님 강의를 경청하면서 노트에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적은 것이 노트 한 권 반 적었어요 노트가 두 권 준비되어 있었고 한 권 반 적었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백토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자연치유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집으로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백토에 대한 8가지 치유요법이 8가지였죠 믿음요법, 호흡요법, 설제요법, 휴식요법, 운동요법, 수요법, 일광요법, 식이요법 그래서 저는 이 8가지 요법을 다 적용하면서 6개월 동안 생활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래도 하느님이 저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무척 가졌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양일권 박사님께서의 강의를 제가 빠짐없이 빠짐없이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디톡스를 하면서 음식을 절제했고요 절대 다른 음식을 입에 안 들어갔어요 디톡스하고 여기 특수톡으로 또 있는데요 특수톡은 약간 보양식처럼 힘이 많이 들 때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특수톡인데요 제가 특수톡을 특수톡 5가지 다 사다 놓고 약간씩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었어요 그래서 5월에 사서 제가 10월까지 먹었습니다 한 달 채는 5박스를 제가 다 샀는데 그냥 약간 보양식처럼 중간중간에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제 말을 끝이 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속 계시는 분들께서 희망을 가지시고 만약에 정말로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믿고 끝까지 잘하시면 이 8가지 이 요법을 몸에 적용하고 모든 것이 또 시간이 필요해요 3주 4주 가지고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디톡을 37번 먹었을 때 디톡식을 37번째 그날 먹었을 때 몸에서 반응이 나타났어요 온 몸이 두드리기 같은 것이 목에서부터 손, 발 다 나오거든요 그것이 낮에는 없어졌다가 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반신욕을 물속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있다가 나오면 또 싹 없어져요 그래서 낮에 좀 호전됐다가 밤에 11시 넘으면 자다가 또 깨면 온 몸이 또 두드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보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두드리기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님하고 상의했더니 박사님께서 독소가 빠져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아마 3주 정도 좀 힘드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하게 2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37일째 되면 한 달 넘게 디톡스를 한 달 넘게 먹어서야 그런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드리기 보름 동안 다 없어진다 하면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디톡스를 하면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디톡스하면서 또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모든 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저처럼 얻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